사실은 가장 큰 거는 샤프트 지요 샤프트가 와 일본 채도를 왜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시면 저희 샤프트는 이렇게 조금 소프트 하잖아요 328 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만 봐도 알아요 보세요 흔들리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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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거 요감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회원님 요거는 스윙의 웨이트라고 스윙의 어떤 이 골프채의 웨이트를 재는 거에요 무게를 재는 게 아니고 밸런스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 오늘은요 제가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기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스윙 웨이트라는 거랑 샤프트의 어떤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텐데 와 이거 이야기 이해하시기 힘들 거예요 골프 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조금 힘든 영역이긴 한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 도움 되시고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샤프트랑 스윙 웨이트 이야기를 먼저 해 드릴게요 뭐냐면 회원님들 체 무게가 되게 중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앉을게요 체의 총 무게는 정해져 있어요 몇 그램 밑으로 그래서 체가 가벼우니까 더 멀리 쳐 쎄니까 멀리 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체에는 웨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스윙 웨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뭐냐면 체의 중심을 체의 중심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의미가 커요 이 체 무게 중심을 밑쪽으로 갈수록 멀리 치고 치기가 좀 편하기는 합니다 거기에도 조금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무조건 체가 무거운 게 좋아요 이거는 절대 잘못된 말인데 사실은 스윙 웨이트가 중요해요 전체 체가 갖고 있는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먼저 해 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참고로 지금 시험에 쓰고 있는 건 저희 고급체입니다 디자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판을 여기까지 다 했죠 이게 시중에는 굉장히 고급체 인데 이거는요 30만원 후반대 채예요 저희가 이번에 출시하고 있는 30만원 후반대 채고 대한협회에도 인증을 받은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일본의 100만원째 차예요 100만원째 차인데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희는 채를 제조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저희 너무 예쁘죠 뒤는 태극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바람에 영향을 조금 덜 받게 하느냐고 여기도 보면 음으로 이렇게 음으로 파졌어요 그리고 이쪽도 큰 영향은 없겠지만 바람의 흐름을 조금 최대한 직선감을 주느냐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뭐 일본채들은 다 설명 안해도 대부분에 많이 아시니까 그렇다고 이게 좋다 이게 좋다는 없어요 대신에 제가 채를 만들면서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 이야기를 조금 해 드릴게요 자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회원님 이거는 스윙의 웨이트라고 스윙의 어떤 골프채의 웨이트를 재는 거예요 무게를 재는 게 아니고 발란스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먼저 이렇게 재드리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재드리면 이게 E4라는 거예요 E4 E4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채가 밑쪽으로 무게 발란스가 맞춰졌다는 거거든요 밑쪽으로 갈수록 이게 지금 현재 나오는 게 E4예요 E4고 이 100만원째를 제가 해볼게요 저도 지금 안 봐서 100만원채 이거는 저 보시면은요 자 보십시오 E2가 안 되잖아요 잠깐만요 잠깐 이렇게 E2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E2죠 3, 4 두 등급이나 저희께 뒤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건 무게 배치 이야기예요 제가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밑쪽으로 무게 배치를 하느냐 위에 쪽으로 발란스가 덜 맞느냐인데 밑쪽으로 배치를 할수록 타구감이 좋고 치기가 좀 편해집니다 그거는 이제 저의 논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저희께 E4고 이게 E2 정도 나오네요 채를 보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채의 발란스 문제예요 발란스 문제고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샤프트죠 샤프트가 일본 채들은 왜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시면 저희 샤프트는 이렇게 조금 소프트 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 간단해 우리가 옛날에 돌이깨질이라고 합니까 꿰털 때 쓰는 거 딱딱한 걸로 하면 굉장히 힘만 들잖아요 조금 부드러운 걸로 하면 탁 쳐지고 탁 쳐지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또 너무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들이랑 계속 치면서 채를 치면서 검증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와 샤프트는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CPM이라고 채의 탄성을 재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낮아질수록 좋습니다 이건 낮아질수록 좋은데 저희 채 같은 거를 제가 330대로 맞춰와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요 이걸 이렇게 보면 328 나오죠 328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만 봐도 알아요 보세요 흔들리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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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거 이 감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지금 330, 328, 330에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소프트한 강도예요 그렇다고 200대 밑으로 내려오면 너무 낭창 약해져요 그래서 요즘 고급체들은 자꾸 이게 CPM들을 낮춰가는 게 지금 추세거든요 근데 일본은 일본채들은 이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500 가까이 나오는 거 같던데 자요 보세요 보십시오 차에 흔들리는 것만 봐도 알아요 이렇게 와 555에요 555면 초창기에 저희가 만들었던 것보다 센 건데 와 560, 550, 560 여기 흔들리는 것 좀 한번 보여줘 봐 이렇게 흔들리는 것만 봐도 차이가 저희가 흔들리는 것만 봐도 샤프트가 이게 세니까 강하니까 이게 많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조금 적게 흔들릴 수록 요즘은 좋습니다 대신에 샤프트를 좀 강하게 말해야 되는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30만원 후반대 저희채인데 사실은 저희도 80만원 100만원 책정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30만원 후반에 책정한 고급채고요 이건 일본채로 고급채라고 해서 제가 손님이 있는 채로 한번 리뷰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칠 때 조금 편안하게 소프트하게 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샤프트가 조금 약해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골프 쪽에서 넘어왔잖아요 제가 골프 쪽에 25년 기술 경력이 있어서 제 지인들이랑 같이 치면서 계속 개발을 해 나왔던 책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잘 맞어 이게 잘 맞어는 없어요 프로 치시는 분마다 다 성향이 있는데 이 샤프트가 두꺼워 강해지면 당연히 우리 막대기 크흑 단단한 막대기로 치는 거랑 이거 같이 회초리 같이 치는 거랑의 차이로 생각하면 되니까 무조건 이게 샤프트가 좀 부드러워지는 건 현재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고급채 이제 출시되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회원님 이번 주 다음 주에 들어와요 오자마자 완판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 오늘은 100만원 채랑 30만원 후반대 채랑 리뷰를 한번 해 드려 봤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에는 이 샤프트 강도를 가지고 한번 더 책정을 할게요 이거는 샤프트 강도를 하면 너무 세서 기계에서 에러가 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일본 고급채 한 150만원짜리 더 비싼 거 한번 채를 갖고 와서 리뷰를 해 드려 볼게요 오늘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고 저희 고급채 사랑해 주시고 대한파크골프협회 인증도 받았으니까 회원님들 마음 편히 쓰셔도 되고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